오늘은 정말 성형이나 다이어트 없이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법을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인생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아르미님들,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요즘의 고정코너로 인간의 매력에 대한 논문 중에서 해당 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저널에서 실린 그런 논문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의 제목은 외모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비외모적인 요소에 대한 논문입니다. 외모 말고 다른 요소가 외모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145회나 인용이 됐으니까 인용이 꽤나 많이 된 거예요. 저널의 이름이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저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느냐. 이런 지수거든요. 이 정도 점수면 꽤나 권위가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준이 있는 저널인 SCI급 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 임팩트 팩터로 1734위니까 상위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별로 저널의 랭킹을 분석해주는 사이트에서 보니까 46위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저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논문 전체를 말씀드리면 지루하고 제가 오늘은 써먹을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를 느낄 때 외모만 가지고 딱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은 외모 그 자체로만 보지만요. 기존에 인간의 신체적인 매력을 연구할 때 대개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외모 점수를 평가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인류는 역사적으로 친밀한 소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산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이 안에서 우리는 누가 잘생겼고 누가 예쁜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냐 밉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 굉장히 바디, 신체 이미지, 그리고 내적 평가 자존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되고요.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나를 이 외모 말고 굉장히 다른 기준을 많이 개입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자 논문에서는 테스크드 오리엔티드 그룹이라는 집단을 연구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임무가 부여된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거의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회사라면 돈을 버는 임무가 있죠. 운동을 같이 하는 팀, 운동팀이라면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아리, 만약에 댄스 동아리라면 우리 댄스 동아리원들의 춤의 수준을 올리고 공연을 해야 되겠죠. 운동 동아리도 굉장히 마찬가지일 테고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사회의 그룹이 거의 친목 모임 빼놓고 대부분의 그런 모임이 임무가 부여된 그룹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연구를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임무가 부여된 그룹은 조정팀이에요. 조정이 뭐냐면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이렇게 막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영차, 영차. 남자 17명, 여자 25명으로 된 조정팀의 외모를 평가하기 위해서 남녀 각각 5명을 뽑아서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각각 조정팀 내에서 서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모의 점수를 매기게 했고요. 또 이 5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외모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이 5명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깜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매긴 남녀 각 5명의 외모 점수랑 조정팀 내에서 팀원들이 매긴 점수랑 완전히 단판으로 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조정팀원 내에서 외모 점수를 매겼을 때는 외모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은 재능이 있느냐, 조정팀 안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조정팀원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리스펙 했어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외모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한테까지도 말이에요. 결과는 이랬던 거고 저자들은 이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설명해주는 되게 선명하고 직관적인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뭐냐면 외부인에게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남자 2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은 팀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안 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를 저을 때도 체중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힘을 영차, 영차 이렇게 저어야 되는데 힘만 안 주고 해볼래, 해볼래 이렇게 팀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낮은 외모 점수를 주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고 올림픽 대표 선수의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조정 선수였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그 사람한테 모두 다 높은 외모 점수를 주었어요. 외부인이 매겼을 때는 외모 점수가 둘 다 비슷했는데 말이죠.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외모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임무 그룹은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6주간의 고고학 과정을 해야 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고학 과정 하기 전에 외모 평가 점수 한 번 그 다음에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결과가 조정 선수 팀이랑 비슷했어요. 처음에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도 성실하고 금면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외모 점수가 올라갔어요. 게으르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점수가 점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많이 떨어진 여학생은 5.07점에서 4.14점으로 떨어졌고요. 점수를 제일 많이 올린 여학생은 남자들이 매긴 그런 외모 점수가 3.25점에서 7점으로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렸죠? 그런데 처음 매긴 외모 점수에서 나중에 매긴 외모 점수에 차를 크게 준 사람들은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많았다고는 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의 외모를 평가할 때 성실함이나 금면함이나 똑같은 말인가?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잘생기게 보인다라고 이제 체크를 한 거죠. 우리 일반적인 속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외모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집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사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자 오늘의 결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은 날 예쁘고 잘생기게 봐준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 5분근앙이라는 채널에도 가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끝